국민의힘이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른바 낙동강벨트 험지 출마 요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의 3선 김태호 의원에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출마한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서 밀양 의령 하만 창령 3선 조혜진 의원에게도 지역구를 바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김해 지역 출마를 요청한 건데요. 이 같은 당의 전략 공천 움직임에 해당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4선 도전에 나선 조혜진 의원에게 자신의 밀양 의령 하만 창령 지역구를 변경해 김해 지역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선 김태호 의원에게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에서 양산을 선거구로 바꿔달라고 한지 하루 만에 나온 중진 험지 출마 요구입니다. 낙동강 벨트 거기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의 단추를 못 만들면 총선이 쉽겠냐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절단해달라.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있는 선거구에 가서 우리 중진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당에 큰 도움이 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고 수락한 5선 서병수 의원의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 역시 민주당 의원이 포진한 이른바 낙동강 벨트 선거구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낙동강 벨트에 가서 승리를 이끌어주시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헌신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같은 당의 전략 공천 움직임에 해당 지역구에서 일찌감치 총선을 준비해온 국민의힘 예비주자들은 즉각 판단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공간이의 전략 공천 결정은 지역을 헤어나올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당원들뿐만 아니고 김해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많이 상하게 하는 거죠. 당내 중진 희생 요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 속에 김태호, 조혜진 두 의원은 당장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향후 행보 등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중진 의원에 대한 경선 불이익이 공표된 상황에서 당의 헌지 출마 요청을 외면할 수 없을 거란 관측 속에 수락 여부에 따라 해당 선고부의 혼란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정웅입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 MBC 경남은 경남의 관심선거구 6곳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창원 성산과 의창, 진해선거구, 또 거제와 사천남해 하동, 양산갑 선거구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재경, 문철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창원시 성산구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3.5%, 국민의힘 44.5%, 녹색정의당 3.7%, 개혁신당 6.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긍정평가가 46.1%, 부정평가가 49.3%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다르게 한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국회의석순 그리고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현 국회의원일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창원시장 33.4%, 국민의힘 강기윤 현 국회의원은 31.2%로 오차범위 내었고, 녹색정의당 여영국 전 국회의원은 11.7%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전 창원시 1부시장일 경우는 허성무 37, 김석기 32.3%로 역시 오차범위 내었고, 여영국 8.4%였습니다. 국민의힘 배종천 전 창원시의회 의장일 경우는 허성무 31.9%, 배종천 31.4%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고, 여영국 9.3%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일 경우는 허성무 33.8%, 장동화 30%로 오차범위 내었고, 여영국 10.2%였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물었더니, 민주당 26.4%, 국민의힘 50.9%, 녹색정의당 2, 개혁신당 5.8%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0.7%, 부정평가가 45.7%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최종후보 적합도에선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이 30.1%, 김기윤 전 민주당 의창구 지역위원장이 11.5%로 나타났고, 지지후보 없음이 36.8%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최종후보로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10.2%, 김영선 현 국회의원 18.7%, 김종량 전 인터폴 총재 19.8%, 배철순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12.7%, 엄 대호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SNS위원회 경남위원장 3.5%, 장영기 전 바르게 살기 창원지역협의회 회장 7%였지만, 지지후보 없음이 2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유권자들은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가 36.7%, 국민의힘 45.3%, 녹색정의당 1.4%, 개혁신당 5.2% 등으로 응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긍정평가 46.3%, 부정평가는 49.9%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가상대결 조사도 국회의석순 그리고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길 전 진해구 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아용 전 경남도의회 의장과의 가상대결에선 김종길 30, 김아용 25%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춘덕 전 경남도의회 의원과의 가상대결은 김종길 32.7%, 박춘덕 30.3%로 역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김종길 33.5%, 이달곤 41.4%로 나타났지만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희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은 김종길 33.1%, 이성희 25.8%지만 오차범위 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전 해군참무총장과 김아용 전 도의회 의장과의 가상대결에선 황기철 39.9%, 김아용 29.3%로 나타났습니다. 박춘덕 전 경남도의원과의 가상대결은 황기철 39, 박춘덕 33.5%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이달곤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황기철 39.8, 이달곤 40.1로 오차범위 내 팽팽했습니다. 이성희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은 황기철 42.5, 이성희 25.1%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거제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8.7, 국민의힘 42, 녹색정의당 1.5, 개혁신당 3.9%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 41.5%, 부정평가 54.5%로 부정평가가 13%포인트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를 다르게 한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국회의석순과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거제시장과 국민의힘 김한표 전 국회의원의 가상대결에선 변광용 40.6%, 김한표 20.9%였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변광용 40.9%, 서일준 48.6%로 오차범위 내었고, 국민의힘 염용화 용하한 의원 원장과의 가상대결에선 변광용 46.2%, 염용화 15.2%였습니다.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7, 국민의힘 64.4, 녹색정의당 0.9, 개혁신당 3.2%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 58.5%, 부정평가 36.7%로 긍정평가가 2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고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 하동 지역위원장 13.6, 재윤경 전 국회의원 13.5, 기타 후보 12.9, 지지 후보 없음 38.8%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김장실 전 국회의원 7.8, 박정열 전 경남도의원 15.6, 이철호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7.8, 정승재 전 국회 교섭단체 전문위원 5, 조상규 변호사 14.6, 최상화 전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 21.4, 기타 후보 4.1, 지지 후보 없음이 16.7%였습니다.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양산갑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2.6, 국민의힘 50.7, 녹색정의당 1.6, 개혁신당 4.2%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 45.6%, 부정평가 50.6%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를 다르게 한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국회 의석순과 후보 이름 가나다순으로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국민의힘 김효훈 전 국무총리실 행정관의 가상대결에선 이재영 33%, 김효훈 30.5%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현 국회의원과의 가상대결은 이재영 32.6%, 윤영석 50%였습니다. 국민의힘 정형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가상대결에선 이재영 33%, 정형기 28.5%로 오차범위 내었고 국민의힘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과의 가상대결은 이재영 33.1%, 한상철 34.1%로 역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일부터 3일까지, 2월 4일부터 5일까지 각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서 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7.2%에서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에서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유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